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리스마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미니언의 하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니언의 공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의 비전을 위해 아저씨가ixi2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니언의 비전을 통해 미니언을 통해 미니언을 이끌었습니다 힐하냐 이거 이래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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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 아 아 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죽으면 어떡해 아 왜 이렇게 높이냐 마법이라고? 킬이 잘했어 1,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뭐야 이거 파이크가 왜 나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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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처음 보는 것 같지? 우리 팀에 애쉬가 있었구나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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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와 와 와 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뭐야 왜 맞아 이거 5분가 5분가 파괴되었습니다 금방 쪼개 좀 없어 갑옷 1시간 만에 뺴는데 저게는 더 잘 맞는거 같고 2시간 만에 뺴는 거라 2시간 만에 뺴고 3시간 만에 뺴고 2시간 만에 뺴고 1시간 만에 뺴고 1시간 만에 뺴고 2시간 만에 뺴고 힝힝힝 예스 그거지 솔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아! 또 버그로 맞추려고 막 날리는가 봐 Q 그냥 막 쓰는데 니달리 음 안 돼 네 내가 먹어야 되는데 희밀이네 이거 아 양라이롭게 가긴 해야되는데 이거 여기부터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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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달리겠네 이거 리드업을 보네? 꾸메고 있는데 안 좋은데요? 안 췄어 어우 신앙카베 에바네 이게 끌리네 열받는다 너 앞에 이거 몽스트리 안 쌓이는 거 아니었어? 어! 망했군 어? 아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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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 넘어서 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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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. 뭐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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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무서운데 볼리베 어딨어 지금? 볼리베 어딨는데 지금? 아! 4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왔네 아 갈치고 있었네 공성 내리다 했다 깨지겠는데 오셔 아 어디갔어 나이스 이게 좋네 불붕이 T 뭐야 어 어 이건 4형이다 아 특힥백도 오늘데 이거 어 양푸하요 흠 아이 푸템이면 그만 좀 먹어 얘들아 2화 2화 깨딱이들어 이 정도면 막지 얘들아 이 정도면 끝났지 잡아 이거 기장 좀 올려줘 여기 없잖아 아 이거에 지네 애씨보다 되게 많이 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